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진포로 나왔습니다 요즘 전화하고 에 전화가 말이 나온다 그래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은 고기가 많이 나오는 시간이 아닌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이 많지 않은거 보니깐요 자 일단 왔으니까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도는 잔잔하구요 고기만 들어와 주면 예 조항이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전에 일찍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에 잡아 농기 있나 좀 살펴보구요 자 등 뒤쪽으로는요 아 태양이 떴구요 바다 앞쪽으로는 에 구름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자 바닷물은 엄청 막습니다 자 저쪽에도 에 투망 치러 오신 분이 좀 있는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분은 투망을 살해 가지고 요 설수를 하실려고 그러는것 같아요 여기 하진포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 지금 막혔습니다 거기에 뚫려야 고기가 많이 들어올것 같은데 지금 에 파도가 모래를 밀고 들어와 가지고 요 지금 물이 바닷물이 안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역으로 슬... 에... 하천물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역으로 바닷물이 안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대는 고기 나오는 시간대가 아닌것 같습니다 고기 나오는 시간대가 되면 또 많은 분들이 몰려올텐데요 지금 현재 시간은 조용합니다 아 요기 통로가 뚫려 있어야지 하진포 물하고 바닷물하고 왕래를 해야지 고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에 막혀버렸습니다 자 미역은 강간이 좀 에 밀려와 있네요 오늘 물때는요 열물이구요 만족시간은 15시 47분 입니다 15시 47분 이구요 아 지금 현재 시간은 15시... 15시 45분 입니다 고기가 잠깐 보였던것 같습니다 자 만족시간이 15시 47분 이구요 지금 시간이 15시 45분 입니다 한 2분만 있으면 만족시간 입니다 자 고기가 살짝 고였었는데 도망갔습니다 조금 더 만족시간이 됐으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진포는요 물이 낮아가지고요 아기들 데리고 여름에 배수욕을 너무 좋을것 같습니다 자 저쪽에 안쪽에 사람들이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데요 아마도 조개를 캐는것 같습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드리구요 하는 모습들이 조개를 캐시는것 같아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왔는데요 요렇게 저개를 캐고 계시네요 아 예 자 빈계를 가져와서 캐면 쉬울텐데 물속에 들어가서 손으로 캐고 계시네요 자 요렇게 몇분이 한 서너 분이 미역도 줍고 조개도 캐고 하시네요 발로 훑혀서 조개를 캐시네요 한손에는 조개를 들고 발로는 땅을 파 뒤집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젊은 분도 조개를 좀 캐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조개 많이 있어요? 조개를 캐신 분도 있구요 미역을 따신 분도 있구요 미역도 많이 주웠네요 자 봉지에 조개를 계속 주워 담고 있습니다 자 저는 다시 고기가 들어왔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사이 투망을 던지셨네요 빨리 가보아야 되겠네요 조금 늦어야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야간이 많이 잡으시더라구요 자 캐스팅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자 학공치는 조금 보인다고 하는데요 작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은 학공치 투망으로 바꿔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아까 큰 그물코가 큰 걸로 쳐서 고기가 안 잡혔었나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물코가 작은 걸로 갖고 오셨네요 자 한분은 가시고 또 한분이 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기가 보이나요 사사 고기조차 가시는 것 같은데요 투망을 던지기 직전인데 고기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자 캐스팅 예 캐스팅 하셨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가 들어갔나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마리가 보이긴 합니다 자 낱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서 한모리 캐스팅을 했는데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에 계신 분 같은데요 자 지역에 계신 분 같은데요 고기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고기가 많이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낱마리가 지나다니는데 좀 들어갔나 모르겠습니다 좀 들어갔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는 고기가 안 보이는 곳입니다 고기가 전혀 없답니다. 고기가 전혀 없답니다. 만지시간이 지났는데 좀 보지않고 어제는 어떻습니까? 어제 잘 아시는 분들이 오전에 선주홍티비야 연구니까 아주 푸짐한 경향인다고 가만히 가네 자 어제도 시원찮았답니다. 어제는 고기가 좀 나왔다는데요. 여러분들은 고기가 안 보인답니다. 자 여기 사장님 또 캐스팅했는데요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고기가 보여서 캐스팅 하셨을텐데 어떻게 되었을까요? 마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도 못 지으셨답니다. 자...저기 투항사분이 바다를 노려보고 있는데요. 자 어떻게 될까요 자 고기가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자 물속으로 고기를 쫓아갔는데요 고기가 도망간 것 같습니다 자 고기가 좀 보이긴 한 것 같은데 자 고기를 쫙 사람부터 쫓아왔는데요 쫙까지 가셨습니다 자 여기 또 사장님 캐스팅 하셨습니다 자 자쪽에서 고기가 멀리 안가고 또 해안따라 이렇게 쭉 갔었던 모양입니다 자 캐스팅 했는데요 오늘은 저항이 저조합니다 아 아 아 아 자 이번에도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식이 없었습니다 고기 한마디 보면 이렇게 쫓아다닐 정도로 고기가 없습니다 자 저기 캐스팅 하셨는데요 뭐가 들어갔을까요 너무 멀어갔구요 자 현재 핫꽁치 한마리 올리는 모습을 보았구요 이번엔 뭐가 큼직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서히 투망을 끌어 올리시는데 아 예 뭐가 들었습니다 아 예 아 예 보기가 많지 않은 가운데서도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셨는데 뭘 잡으셨네요 아 집념이 대단하십니다 뭔가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 예 전어랑 대전하가 아우 예 이제 들어올라는 모양입니다 시간이 이제 늦어지면서 아 큼직하네요 여섯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자 조금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자 현재는 소문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구요 아 예 한번에 한 여섯마리 잡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르며 또 들어올지 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 또 일이 있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가 좀 멀리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 가셔가지고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